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시장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 해외출장을 떠나려 한다며 대전고법에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무려 11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최근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